네 곡을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한 곡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바꿔서 불러드릴까요? 네! 사랑드러 이게 제목은 굉장히 스윗한데 사실 슬픈 노래입니다 아시참 제가 또 바비킴 신청곡이 들어오면 꼭 하는 얘기하는데 지금도 안양바비킴을 유튜브에 쳐보시면 저의 그 창피한 모습이 거기에 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든싱어에 바비킴 편에 2라운드까지 생존했던 아 진짜요? 아 너무 고맙습니다 혼을 담아서 부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그거 이 노래 아십니까? 아 잘 몰라요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27년 안에 남았던 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그놈 입니다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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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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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